안녕하세요. 게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임순호 선배님과 함께 듀엣을 하게 되었어요. 여러분 소리 질러! 그래서 이번에 여자사람신구라는 곡으로 나오게 되어서 오늘 콘텐츠 촬영을 하러 예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여자사람친구라는 곡은요. 정말 여사친, 말 그대로 여사친에 대한 내용이에요. 여사친, 남사친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딱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곡이에요. 여러분들도 이 곡 들으시면서 좀 설레임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케이와 임수렁 씨의 우리 듀엣곡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일단 뭔가 예뻐서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너의 엄마 나 아빠가 그러는 것처럼 당연한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굉장히 모르겠어 너나 골라줄게 둘 다 다 골라줄게 언제야 K의 귓지 시간 귓지 고르는 시간 1번 옐로우 2번 플라워 3번 민트 민트 거 어떤 거 할까요 러브리너스 도대체 뭐가 문젠데 너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면서 날 묶어놓고 날 힘들게 해 나 아닌 게 문제야 사실 난 비롯은 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나는 너랑 같이 걷고 싶어 나가는 거야 너도 그걸 알잖니 넌 그걸 알면서 내게 이러는 거니 너를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너를 좋아해서 이러는 거야 너의 엄마 나 아빠가 그러는 것처럼 당연한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이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이 너무 귀엽네 왜요? 귀엽다 귀엽다 그냥 좋아하게 창사키 여기 링도 있어요? 응 여기 링도 있어요? 여기 링도 있어요 여기 링도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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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사람 친구빵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새로운 키위였습니다 워플로스 안녕